오늘의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랍스터 2마리가 지금 물에서 해감하고 있구요 가리비... 요새 가리비 철이여서 1킬로도 한참 넘게 많이 주는데 만원 밖에 아니에요 자 세발낙지 4마리 아직 숨 쉬고 있는데 움직이지 이거는 지성이가 탕탕이 다 먹었어 벌써 아무리 간단한 랍스타나 가리비 요리라 그래도 자 이렇게 버터에다가 마늘 다진거 그리고 야채 다진거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이런 간단한 것들은 필요해 그리고 요리하면서 마실 오늘은 하이네켄 내가 어설퍼보여도 할건 다 한다고 자 잡내를 없애줘야지 랍스터 찜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살이 아주 많고 알하고 내장 알베기네 자 가리비, 버터, 치즈, 야채찜 내장과 알은 좀 이따 마무리로 볶음밥으로 그리고 작은 발들은 좀 이따가 랍스터 라면 그리고 맥주 자 모처럼 맑은 밝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도 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종료 끝